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괜찮으신가요 오늘? 한마디 하시죠 만타야 태교행을 어제 갈려 했지만 실패했단다 만안강이 너무 힘들다 엄마는 졸리다 만타 여기 있다 대안항공 타지요 대안항공 타지요 대안항공 타지요 치유의 다낭 바이 웰컴 투 다낭 왔습니다 드디어 몇시간만에 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름 편안하게 대안항공으로 왔네요 만타는 끊임없이 움직였고 그쵸? 음 꽤 깔끔해요 딱봐도 음 딱 깔끔합니다 자 짐을 찾으러 갑시다 글리스 호이안에서 온 공항 픽업 서비스를 타고 이동 중 브일로그 지금 여기 현지시간으로 10시 반? 그렇죠? 아주 어두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클럽 밖에 열지 않았을거에요 샤워 부스가 있네요 한국 스타일입니다 신축이 좋습니다 신축이 좋습니다 그쵸? 저는 개인적으로 신축이 상당히 좋아요 하... 숙성 학생홍 카육 이거... 우리 셀카나 하나 없느냐? 응 그럼 여기 학생홍 phrased 먹으려면 Queens 우리가 청웅이라서 깨끗하다 마모아 세션이 있어요 과일 많은 거 봐 그치? 과일 많아 어? 과일 많아 이거 왜 안 해? 야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떡볶이 스파게틱 그거 많이 하세요 오케이 네? 뭐라고요? 어때요? 좋아요 저거 맛... 맛이 쉽지 않아서 아니요 쌀국수요 네 예 예 저는 분명히 쌀국수 잘 나가겠습니다 유교장같이 된 게 나왔어 근데 이거 잘하지 그게... 해가 나고 있네요 다행히 비가 그치고 해가 나고 있네요 하루만 오늘 호이안 나가는 중인데 로컬을 지나고 있어 로컬을 지나고 있어 울컬을 가고 있네 또 퍼르 하... 다행히 또 퍼르 또 퍼르 또 퍼르 이곳은 없으니까 저쪽으로 건너가보자 여기가 유명하다고 그랬어 반미프로 반미파는데 여기 사람들 많잖아 들어가볼래? 여기가 유명한 곳 반미 만들어서 하는건 일단 에어팟은 웃긴 해 여기가 유명한 곳 여기가 유명한 곳 여기가 유명한 곳 이곳은 어디가 유명한 곳 여기가 유명한 곳 여기가 인도가 없고 여기가 유명한 곳 이런 분위기입니다 여기가 유명한 곳 비젠남 귀신 여기는 좋은 곳 여기가 유명한 곳 이곳은 비전도 귀신이 시원하고 오직 이곳에서는 라탄 전문점에 온것 같아 요리가 다가온 외에서 이 좁은 길을 사람과 오토바이가 같이 다니네요 컨디션 어떠세요? 코리아 5일터는 시끄럽게 드십시오 인터뷰 실패 라타는 이런거 많고 이리 오세요 나 따라오세요 이리 오세요 선생님 컬러풀합니다 컬러풀해요 말 잘하시네 포이한 올드타운에서 처음 온 음식집입니다 이제 밤되면 사람들이 소원배 타러 이게 나오나보다 그치? 호이아 스트리트를 걷고 있지만 적응을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거에요 밤에 되면 더 예쁠 것 같네요 밤에 되면 더 예쁠 것 같네요 이리 오세요 여기 있는 곳에 도착하면 좋은가요? 유비는 확실히 관광지 같은 분위기가 나는데 집 너무 재미있어요 여기서 집을 가면이 높은 곳은 홈페이지 야 이런 데는 이런 데가 싸지 맞아 어 맞네 예쁜 거 컬러풀해 컬러풀 어 란턴 맞네 호이안 다시 나물듯 너무 정신없어요 그쵸? 여기 조용한데요 우린 휴양지가 맞는 거 같아 근데 블리스는 너무 조용하잖아 근데 중간이 없거든 이거 드디어 팩스 또 하면 돼 또 하늘에 올 때 두 центр! 밤에 들려도 좋네 밤에 가 어제는 진짜 아이 냉장고 퇴교에 좋지 않아 보인다 퇴교에他的 일을 하고 있었는데 퇴교에 가서 퇴교에 갔습니다 퇴교에 관한 곳으로 가는 중 네